이번 시간에는 내 컴퓨터에 웹서버를 설치해서 누구나 내 컴퓨터에 있는 웹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꽤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어렵습니다 대신 인터넷이 동작하는 여러 원리를 알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인 수업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습이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인터넷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거든요 제대로 작동하는 이유는 한 가지지만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혹 작동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웹포스팅 업체들에게 서버 운영을 맡기거든요 그냥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 치면 됩니다 우리에겐 상상력이 있잖아요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 입장을 선택하신 분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해결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보답으로 얻게 됩니다 힘내시라는 말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컴퓨터에 웹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웹브라우저는 제품명이 아니라 제품군이죠 웹서버도 그렇습니다 웹서버라는 제품군에는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파치, IIS, 엔진엑스 등등등 그중에 우리는 아파치를 사용해 볼 거예요 아파치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오픈소스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단 한 번도 1등의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는 진정한 제왕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파치를 알았건 몰랐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아파치의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현신하고 있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소프트웨어의 세계는 이렇게 낭만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아파치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날 거고요 다음에는 운영체제별로 세 개의 영상을 만들 거예요 윈도우, 맥OS, 그리고 리눅스 이렇게 세 개의 운영체제별로 아파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런데 이제 미래에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방법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어를 추천해 드리면 이 정도로 검색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How to install Apache 웹서버 또는 HTTP 서버 그리고 뒤에다가는 운영체제의 이름을 적는 거죠 윈도우, 리눅스, 또는 맥OS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인스톨을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뜻이니까 이 정도로 검색하시면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또는 그 뒤에다가 여러분 현재 살고 계신 연도를 적으시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운영체제별로 아파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